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을 잘못 건드려 맞아 죽게 생긴 그런 시자 신우이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새언니가 너무 얄미워서 우리 엄마를 대신해 시자질을 했던 건데요. 새언니가 저를 으쓱한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야, 네 얼굴 껍데기 확 벗겨버린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새언니가 정말 아무것도 안 챙겨요. 저는 삼남매 중 막내고 제 위로 결혼을 한 언니와 오빠 이렇게 두 명 있습니다. 저희 언니가 먼저 결혼했는데요. 저랑 형부랑은 되게 친하고 그래서 조카들도 가끔 봐줘요. 그리고 형부는 집안 사정상 뭔가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자기 가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우리 부모님하고 엄청 가깝게 잘 지내요. 그래서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좀 다르죠. 두 살 연상인 새언니와 결혼을 했는데 그 후로 벌써 3년 넘게 집에 안 옵니다. 전화도 안 하고요. 명절에는 오빠만 깨끗해야 한두 시간 얼굴 살짝 비추고 그냥 다시 돌아가요. 또 제사도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예 포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오빠한테도 전화를 안 합니다. 어차피 연락해도 집에 아무런 거 뻔히 아시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제가 한 번은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 아빠를 새언니가 너무 불편해한대요. 결혼하기 직전 딱 두 번 만났거든요. 특히 엄마가 볼 때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새언니랑 자기랑 안 싸우려면 내가 새언니랑 안 싸우려면 그냥 아예 안 보는 게 나아. 어? 그래서 안 데려오는 거요. 이러면서 어버이날이나 명절을 우리가 언제 챙겼냐 이러고 생일도 부모님들을 챙길 것 같으면 니네 새언니 생일도 당연히 챙겨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안 챙겨줄 거면 애초에 말도 꺼내지 마. 이러더라고요. 해준 게 없으면 바라는 거 역시 없어야 된다 이러면서요. 아니 여기 올라오는 글들 보면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준 시부모님이라 해도 막 뭐 영끊고 싸운 게 아니라면 기본도 우리는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러던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몰라도 명절이나 저희 엄마 아빠 생신 정도는 챙겨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리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하니까 솔직히 너무 기분 나쁜데 오히려 오빠는 제가 틀린 거래요. 아니 제가 정말 틀린 거예요? 너무 궁금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반 그러게 예전에 두 번 같이 봤을 때 해준 것도 없이 왜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했냐. 이거 니네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렇게 해야 해준 거 없어도 무시해 줄 것 같았냐라고 부모님한테 물어보라고. 아니 꼴랑 두 번 봤는데 그 두 번 볼 때마다 시짜질을 해대면 당연히 안 보고 싶지. 너라면 보고 싶겠냐고. 해준 게 없어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쓰니 인성. 쓰니 부모 인성이 그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겁니다. 지들 때문에 부부 사이 갈라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 아 그래 오빠를 이혼시키고 싶은 신우이다 이거죠. 알겠네. 2번 아니 그래서 니네 부모가 새언니를 낳고 키워줬냐? 결혼할 때 돈이라도 보태줬어? 세상만서 기부앤테이크라는 거 모르냐? 그래 없으면 물질적으로 못 도와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럼 말이라도 곱게 하고 이뻐해줬어야지. 그랬다면 최소한 얼굴은 비추고 살았을 거다. 그냥 이리쟁기며 남이라 생각하고 살아. 해줄 생각은 알도 없으면서 받는 걸 당연하다고. 이렇게 착각하면 너 나중에 벼락 맞는다. 3번 오호 쓰니 오빠가 참 현명한 사람이구만. 끌 끌 끌 끌 끌 4번 본인이 이미 본문에 그 이유들 다 써놨네요. 부모님이 듣기 싫은 소리도 하셨다라고.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해줘서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시부모라는 인간들이 상처 주는 말만 하니까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오빠는 남편으로서 중간 역할 잘하고 있는 거고. 아니 뭐가 문제야? 5번 쓰니야 며느리하고 사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야. 사람을 대하는 마음부터가 아예 다르다. 솔직히 니네 형부한테 하는 것만큼 대해줬으면 니네 새언니가 과연 그랬겠니?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을 해봐라. 6번 맞아요.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고 다 틀린 겁니다. 가만히 좀 냅둬요. 아니 지들끼리 잘 산대잖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자꾸 못 얽혀가지고 안다리야 안다리. 뭔데 너? 스토커야? 7번 그래요. 님도 님보다 돈 못 벌고 님들 집안보다 훨씬 못 사는 남자랑 받은 거 하나 없이 결혼하고 그런 시댁의 기본돌이 열심히 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물론 볼 때마다 좋은 소리 못 들으면서 말이죠. 그거 다 참아야지 뭐. 추가 아니 저는 그냥 제 생각에 이렇다는 거고 의견을 물어본 건데 댓글들 왜 이렇게 공격적인 거예요? 어? 왜 욕을 하는 거야? 네 알아요. 저희 부모님 돈이 없어서 오빠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준 거 맞습니다. 근데 이건 저희 오빠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언니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자식 차별한 거 아니고 그냥 우리 집안 형편이 그런 겁니다. 또 형부는요. 오히려 우리 집보다 형편이 더 안 되는 집이라서 우리 그럼에도 아무 신경 안 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하고 그래요. 오빠 처가떼기는 가끔 왕래도 하면서 기념일 같은 거 뭐 생신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다 챙긴다고 하는데 새언니 집이 더 잘 살면 그래서 좀 해준 게 있으면 무조건 거기만 챙기고 우리 집은 이렇게 쌩까고 무시를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별 거 없었어요. 그냥 부모님 엄마 아시냐? 이런 거 몇 거에 물어봤대요.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새언니는 이게 그렇게 기분 나빴다 이겁니다. 왜 본인에 대해 먼저 안 물어보고 자기 부모님 직업을 묻는 거냐 이건데 아니 솔직히 이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일부러 트집을 잡는 거라고 봐요. 이걸 빌미로 안 보려고 하는 거겠죠. 처음부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정한 몸통. 댓글 1번 일부러 트집이랄지. 끌끌끌. 보자마자 바로 후구조사 때린 거네. 아마 말투도 완전 거지 같았을 거다. 100% 확신해. 2번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시누이는 그냥 아가리 닥치고 쉿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네가 뭔데 난리를 쳐? 그러니까요. 아니 지가 뭐라고 쳐 나불대는 거냐고. 어이가 없네. 3번 형부는 니네들보다 더 가난하니까 납작 엎드려 사는가 보지 뭐. 4번 이런 애한테 설명해주는 댓글들 참 따뜻하다 따뜻해. 5번 아니 자꾸 뭔 소리야. 이건 형편이 어려워 해준 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기본 도리 얼마든지 하면서 살 수 있죠. 새언니가 정말로 해준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겨우 두 번 봤는데 두 번 다 싫은 소리를 했다면 쓰니 부모님 진짜 인성 문제 있는 거예요. 6번 그러고 보니까 너도 네 부모를 닮아가지고 대가리가 참 남보네. 어이 그 걱정이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새언니가 저한테 쌍욕하면서 절대 가만 안 두겠대요. 저보다 열 살 많은 저희 오빠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맞벌이 중인데 엄마가 오빠네 부부 힘들다 이러면서 일부러 주말이면 맛있는 거 많이 차려서 저녁에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새언니는 와가지고 밥을 먹고 나면 딱 그릇만 담가 놓고 설거지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죠. 그냥 그런 뒤에 어머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러고 끝이에요. 저희 집도 제사 때도 안 오고 맨날 대충 돈으로 때우는데 이거 너무 정 없고 또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저랑 새언니는 사이가 원래부터 별로 좀 안 좋았어요. 하지만 저도 그래요. 시누이지, 시짜지 이런 소리는 또 듣기 싫어가지고 최대한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런 새언니가 너무 얄밉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건데 제가 새언니한테 일부러 시비를 걸었던 적도 많아요. 일부러 다 들리게 언니 이렇게 밥을 먹기만 할 거예요? 설거지 안 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럼 새언니는 어머 아가씨 꽁꽁씨도 저희 친정에 가면 설거지 안 해요? 이러면서 받아치고 그럼 저도 또 화가 나가지고 언니 그럼 다음에 밥을 사줘요 그냥! 등등등 새언니한테 살짝 좀 못되게 굴었던 거? 인정해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죠. 저희 엄마 생신이라 다같이 밖으로 나갔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게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빈말이라도 어? 제가 직접 처리해 드릴게요. 왜냐면 저희 엄마 첫 생신이거든요. 새언니 시집오고 말이라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런 빈말조차도 안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 이 밥값은 언니가 내는 거 맞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웃으면서 어머 그럼요 아가씨 이러길래 저도 뭐 딱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았다 하고 넘어가는데 문제는 이거죠. 밥 다 먹고 다같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오빠랑 엄마랑 아빠 먼저 가고 저랑 새언니 뒤에 걸어가는데 새언니가 갑자기 저기 아가씨 저 잠깐만 보고 갈래요? 이러길래 뭔가 싶어서 따라갔는데 헐 옆 건물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더니 사람이 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야 야 씹냐? 야 대답 안 해? 네 저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대답을 못한 거였어요.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사람이 웃어 보여? 이런 거짓같은 씨댕이 또 대답을 안 하네. 야 야 내가 만만하냐고 맨날 실실 웃어주니까 내가 꼭 울어보여? 막 이러는데 저요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거고 일단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진짜 사람 때릴 것 같아가지고 때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만 했어요. 그러자 새언니가 제보를 손으로 툭툭툭 치면서 야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싸가지없게 굴면 어? 또 오빠랑 부모님한테 이르면 나 그냥 이혼할 거고 포크로 얼굴 껍데기 확 벗겨버린다? 명심해라? 이러는데 이거 이거 어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엄마나 오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그냥 언니가 우리 집에 와서 아무것도 맨날 안 하니까 그게 얄미워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제목 바꿔라 참교육당한 그지같은 신의로 끌 끌 끌 끌 2번 이야 이게 아무리 그지 같아도 보통 저렇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너네 새언니 진짜 조심해야겠다. 짤이 없을 각이야. 너 까딱하면 진짜로 얼굴 껍데기 확 벗겨지는 거라니까? 3번 협박은 물론이고 마지막 입막음까지 매우 훌륭합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끌 끌 끌 끌 합격 야 너희 엄마 생일 8위는 네가 해라 이 망을냔아 아니 네가 뭔데 남의 집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해 니네 오빠도 안 하는 걸 왜 그래 안 그래? 네가 앞으로 네가 알아서 하고 또 니네 집 설거지도 네가 해 넌 왜 안 해? 오만 오만 그지같은 밉상 짓은 다 해놓고 새언니가 한마디 하니까 쳐 맞을까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끌 끌 끌 끌 야 깝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뭐 돼? 너 그러다 진짜 맞아 뒤져. 6번 아니 니네 오빠도 처갓 때 까면 아무것도 안 한다며 와 얘 말하는 거 봐라 진짜 대갈통 한 대 후려 패버리고 싶네. 7번 그래도 새언니가 착하다 말로 경고도 하고 나 같으면 벌써 패스? 끌 끌 끌 왠지 두 번째 사연은 주작이 아닌가 싶은 느낌도 드는데 어쨌든 재밌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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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대단한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일이 많습니다. 이 사연 떠나서 보통 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신우이면 왠지 좀 위에 있는 것 같고 왜들 그러고 사나 몰라 아무튼 감사합니다.